저희 회사는 고창이라는 유네스코프 청정지역에서 나고자라는 바지락을 가지고요. 생산, 유통을 하고 있다가 소비자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있어서 그거를 개선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대풍수산 내지는 글로벌 클램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물 또는 냉동 제품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유통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건조 제품으로 바지락의 본연의 맛을 지킨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냉품건조 내지는 열풍건조의 제품들을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물에 끓였을 때 흐물흐물해지거나 본연의 맛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질긴 감이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을 하면 제품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맛과 영향을 지킬 수 있는 건조 기술을 도입을 했고요. 그거에 우연치 않게도 이 제품이 다른 문제점이 가지고 있던 제품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으로 탄생이 됐어요. 귀하고 어렵게 구한 자원들이 되게 좀 저평가되고 집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식자재로 전략을 했거든요. 몸에도 좋고 맛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고 보관하는 데 있어서 더 간편할 수 있다면 저희 어렵게 구해지는 자원들이 좀 더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남다르게 제품화를 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에서 한인분들이 고향 음식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러한 조개식품들에 있어서 조금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